지난 13일 유타대학교에서 국제 NGO를 초청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유타대학교 대회 홍보처가 주최하였으며,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대사이자 현 Save the Children Korea 이사장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교 U104에서 점심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참여 학생들을 위해 점심도 선착순으로 제공되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강연 주재는 The World in 2024 and Global Citizenship 이었습니다. 오준 이사장은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적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와 가치를 가지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국제기구에 몸담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세계시민의식을 지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말을 남기는 등 강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IBS 김현성입니다.